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미니엠 좀 먹으러 왔어요 노른자 저는 저는 그릇이 조금씩 흡수만 그래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그... 뭐... 너무 맛있다 너무... 많이 먹었을까 너무... 오지마 치킨, 락, 락, 전에도 참김이 온전히 마시니 재단보먹는것에 지금까지 심각한 몸에 호박 너무너무 달고 딸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모자의 양념장에 이런 식감은 사실... 안으로는 이게.. 오징어는 안으로.. 안으로는 이렇게.. 어차피 그치 딱 한 번만 더 못 먹지만 이렇게 딱 한 번만 더 먹으면 완전 고소해요 막 먹어서 이렇게 먹으면 정리할 수가 없네요 안으로는 안으로는 근데 이제 안으로는 안으로는 식용유 굳굳굳굳굳굳굳굳굳굳っ ocoo 그륵 오 오케이 해봐 replinois 물 홈페이지 단무치고 한입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맛있게 먹어요 그냥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제가 먹는게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저는 꼭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죠 너무 맛있게 잘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요